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여기 있는 일본 사진은 주로 1920년대 초반에 버튼홈즈가 찍은 것으로 미국 학생들에게 일본을 소개하는 여행기에 담긴 것입니다. 물론 일부 다른 여행자의 것도 있습니다. 버튼홈즈는 30년 이상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진을 찍은 베테랑 사진 작가이기에 사진이 작품 수준입니다. 사진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사진이 현실보다는 작가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며 작가가 근사하게 찍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 책에 있는 흥미로운 부분은 일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일본스맨은 아이노족이라는 원주민이 살았는데 어느 시점에 중국 한국의 대륙 사람들이 들어가 아이노족을 몰아내고 현재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과 다르게 탄생설화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길어서 생략합니다. 물론 일본의 건면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실용주의 정신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역시 빼놓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1920년 전후의 일본 전경은 1900년 전후의 일본과는 또 달리 외국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현대식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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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